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일타강사 냉철쌤입니다. 지우 학생. 네. 요즘 장애 변동성이 크니 정신이 없지요? 네. 이럴 때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냉철TV랑 이것저것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보고 있죠. 마음이 불안하면 뭔가 하고 있다는 위안을 받고 싶고 누군가를 믿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투자의 멘토가 여러분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투자 멘토, 이 사람도 투자 멘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냉철쌤님, 온철쌤님이랑 70%, 80%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냉철쌤님도 보고 온철쌤님도 보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빨리 구독 취소하세요.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당연히 100m를 달리기라면 뒤로 뛰세요 하는 코치는 없어요. 다 앞으로 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디테일 10%, 20% 분량이 그게 전체가 다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 이것저것 보시게 되면 엉뚱한 거 시간 낭비만 하고 전혀 쓸데없는 쪽의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지구학생이 1 더하기 1을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1 더하기 1의 정답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1 더하기 1의 결과 도출 방식과 온철 선생님의 1 더하기 1의 도출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하느냐로 승부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걸 쉽고 빠르게 편하게 하는 친구가 뛰어난 친구고 그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지쳐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장기간 냉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지구학생이 성적이 낮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냉철 선생님과 온철 선생님을 동시에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올바른 사고가 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구학생 이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듣다 보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죠? 네. 전혀 정반대 논리를 피는 가벼운 선생님 얘기를 들어도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그거 들으면 곧 집값이 평락할 것 같고 그리고 냉철 선생님 얘기 들으면 편안하고 괜찮을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뭐죠?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빨리 가벼운 선생님한테 가세요. 저는 왜냐면 그런 학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왜 구변을 못하냐면 지구학생이 지금 올바른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사고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한 사람 찍고 믿으세요. 그러면 5대5입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모르겠으면 그냥 믿으세요.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올바른 길을 알려주면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내 표실로 결정적인 순간에 악수를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될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는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그 예로 조투부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최고 폭락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동성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냉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는 1등 제자입니다. 편하죠? 날로 먹죠? 날로 먹죠. 네. 날로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고 말도 안 되는 지표 보고 단타쟁이 따라하고 투자에 전혀 연관도 없는 그래프 서로 대입하는 거 전부 시간 낭비예요. 쌤도 그거 다 해봤습니다. 쌤은 눈치가 빨라요. 시간 낭비가 되기 전에 아 이런 것도 있는 거다 하고 바로 접었죠. 저만의 학습법과 저만의 길을 만들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거면 빨리 그쪽으로 가세요. 가서 시간 낭비하고 인생의 낭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을 깨우쳐야 돼요. 그 다음에도 깨우칠 수가 없으면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끔 제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하고 투자를 논한다뿐이지 전혀 다른 사고를 하는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학생들은 무조건 뒤처지는 겁니다.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후기 올라오죠? 저희 댓글 주자면 없어요. 10원도 주는 거 없습니다. 이 폭락장에서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났으면 댓글 주르륵 달리죠? 그분들이 왜 수익 나겠어요? 냉철 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우 학생 흔들리면 안 돼요. 투자에서는 흔들려서 성공한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것저것 보고 잡다한 거 보면 위하는 데에 아 나 공부하고 있겠구나. 그건 공부가 아니라 노이즈입니다. 사실 샘이 신경 썼던 우리 학생 중에서도 잡다한 거 보면서 투자에 새로운 멘토가 생겼습니다. 이분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마음 같아서는 이제까지 받은 수강료를 전부 다 돌려드리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싶었어요. 그 학생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받은 수강료가 없어요. 받은 수강료가 없어. 돌려줄 게 없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논리적인 사고 뚝심 있는 사고를 해야 돼요. 혼자서 못하겠으면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20년 했어요. 20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어요. 바른 길을 재생했음에도 논리적인 사고가 안 돼서 엉뚱한 얘기 들으러 가서 엉뚱한 거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 또 어떻게 사과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세상이 잘못됐어. 세상을 원망을 해요. 1 더하기 1에 답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냉철쌤과 온철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방법을 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는 냉철쌤 스타일로 한 문제는 온철쌤 스타일로 아니면 한 문제를 갖다가 한 번은 냉철쌤 스타일로 풀어보고 한 번은 온철쌤 스타일로 풀어본 다음에 어느 것이 맞은 안되겠죠? 힘든 길이에요. 편한 길에 있습니다. 이미 성과가 나는 친구들이 있고 앞으로 성과가 날 친구들 더 많아요. 냉철쌤이 개혼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 벌써 성과가 나오는 사람들 보이죠? 지우 학생도 지금 성과가 나고 있죠? 네. 흔들리지 마세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잘 돼요. 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바른 길을 가면 모르겠음 믿고 따르면 저 말고 다른 샌님들 다 힘든 분들이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강의 끝나고 앞에서 떡볶이 팔고 오뎅 팔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요? 본인도 본인 악가림이 안 되기 때문에 떡볶이도 팔고 오뎅이라도 팔아가지고 악가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 분들한테 뭘 배워요?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뭔지 구분 못하는 거는 친모라는 배에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판단이면 죽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지우 학생 그런 상태예요. 냉철 쌤이 안타까워하는 얘기예요. 받는 거 뭐 있는 줄 아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받아요? 지우 학생은 예쁘니까. 나 지금 성공해서 돈을 뭉태기로 갖다 줄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받지만. 우리는 후불이에요. 그리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다른 선생님들 어떻죠? 선불 받죠? 떡볶이 팔죠? 오뎅 팔죠? 옥장판 팔죠? 저랑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해요. 무엇이든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신적 뚝심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적 기준 뚝심이 잡혀야 갈팡질팡하지 않고 원하는 꼴라인으로 똑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스포츠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우 학생은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믿고 따라오는 데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스스로요. 샘이 책임집니다. 믿고 따라왔는데 했으면 샘이 책임집니다. 조투부 학생 잘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집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이민 가겠습니다. 진짜예요? 짐짐입니다. 어차피 잘 안 될 쯤이면 이민 가게 될 것 같아. 또 타이밍이나 얼추 맞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잠해지면 오면 돼요. 사기는 원래 그렇게 치는 거예요. 먼저 뱉을 수 있는 거 딱 마련해놓고 떠나면서 또 이렇게 또 딱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매주 시작 전에 정신무장부터 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누구를? 냉철 쌤. 호우. 오늘 수업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안 봐도 알고 있어요. 변동성이 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냉철 쌤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가치를 봐라. 맞았어요. 그거예요. 보조지표 보라고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보조지표 보는 친구들 뭐라고요? 뒷찾은 거. 호구들이에요. 그거 보면서 단타 치는 친구도 호구들이에요. 그거 보조지표 보라고 한 친구 학생보다 더 못 살아요. 힘든 사람이에요. 그거 그냥 믿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늙어서 탁골공원에서 박스 주워야 돼요. 지금 그런 학생들 많아요. 바르지 않는 게 갖다가 중요한 건 가치 제가 어떤 게 가치 있는지 다 찝어줬죠. 어떤 섹터가 괜찮은지 다 찝어줬죠. 얘기해줬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사야 돼요. 돈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조투부 학생이 조금씩 샀어요. 어떻게 사라고 그랬죠? 두날로요. 많이 사지 말라고 그랬죠? 네. 하루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여력만큼만 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변동성이 커서 공포 스메 사람들 던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워 담아요. 더 적극적으로 사라고 그랬어요. 네. 최근에 어떤 학생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한 친구 있어요? 천사백 내려가면 조금조금씩 사복교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머리 박으세요. 머리 박으세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으면 빨리 퇴학하세요. 우린 그런 학생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순간 제가 너는 퇴학이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퇴학시킬 겁니다. 작가 학생. 근데 요즘 어렵죠? 네. 우한 폐렴 때문에 어려워요. 생활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돈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HTS 꺼두고 알바하러 가세요. 알바 뒤로 가시면 됩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지금 배달이 많이 밀려와서 제가 해봤는데 배달 괜찮아요. 돈 많이 줘요. 냉철쌤도 요즘 학생들이 돈 벌 수 있나 없나 알기 위해서 한번 체험해봤어요. 지하사도 개만도 못한 애한테 쓰레기도 버려주고 다 해봤어요. 돼요. 지금 돈 벌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해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요. 학생들을 위해서 해본 거예요. 배달 들어온 거 좀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사지 말고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매일 한 주씩이라도. 사놓고 그 다음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려요? 근데 어제 급등 나온 종목 있죠? 오로라, 쿨무원 같은 거 급등 나왔어요. 우리 어제 현금 좀 늘리라고 했어요. 팔은 친구들 있어요. 바닥에 산 친구들 있어요. 어제 조트부도 바닥에서 그런 종목들 샀어요. 수익 확 나왔어요. 근데 어제 못 팔았어요. 같이 놀다가. 괜찮아요. 그거 못 봐서 못 판 건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쟁의를 볼 수 있어요. 그거 바르는 방법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줬죠. 비효율적이에요. 혹시 봤으면 팔았어야죠. 24% 그렇게 올라갈 때. 다 알려줬어요. 그죠? 계속 성과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학원이 지금 커지는 겁니다. 다른 학원도 어때요? 가벼운 쌤님 방송 듣고 돈 벌었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요? 데려와 보세요. 가벼운 쌤님 제자 중에 돈 버는 사람 한 명만 나와 보세요.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없어요. 왜겠어요? 디테일이 달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어제 냉철 쌤이 채물방송 초청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장수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변동성이 있어요. 흔들 거예요. 얘기했죠? 어제 그 얘기 나오고 우르르 떨어졌죠? 그건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겪어봐서. 운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게 온 거예요. 이런 거 영향받으면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뭐에 둬야 된다고요? 같이요. 그렇죠. 회사의 영업이 지금 잘 되고 있나? 그걸 체킹해야 돼요. 지금. 자, 체킹 끝났죠? 답 내줬죠? 그러면 지우 학생 뭐 해야 되죠? 답만 쓰면 돼요. 답만 쓰면 돼요. 답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쌤이 한 두 시간 보고 나면 그래서 답이 뭐라는 건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다르죠? 냉철쌤은 어떻죠? 3단 높으로 딱 딱 딱 딱 이 종목 이렇게 지금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딱 얘기해 주죠? 네. 너무 쉽죠? 학생은 뭐만 하면 된다? 쓰기만 하면 된다. 쓰려면 뭘 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쉽죠? 네. 믿기만 하면 되죠? 앞으로 되지도 않는 선생님들 거 보면서 비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말 안 할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또 어둡지 않은 거 보고 와가지고 어둡지 않은 얘기하면 바로 퇴학입니다. 네. 이렇게 강의하면 되게 돈 많이 벌 거 같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겠지. 잘 될 거 같지. 내가 어제 진짜 1타 강사 형 만났는데 1타 강사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카이스마 형이 있고 동네 친구 같은 형이 있는데 카이스마 형이 돈을 왕창 벌고 동네 친구 형들이 거의 한 2인자급이라는 거야. 나는 2인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이거 하면서도 오그라들어가지고 믿으세요. 믿어달라고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면 돈을 완전 벌겠지. 이런 저런 거 재해왔잖아. 딱 해서 팔면 이겁니다. 딱 해서 하면 그렇지? 시리즈로 딱 해가지고 딱 같이 있는 것들 우리 리서치 팀도 있잖아. 딱 분석한 거 같다가 치러가지고 착착착 하면 떼돈 벌겠지. 그래서 안 하니까 떼돈 벌까봐. 내가 그 1타 강사 형한테 이거 주식을 가르쳐줘야겠어. 그럼 그 형은 1타의 카리스마가 있잖아. 거기다 본인이 접목시켜가지고 이거 해서 떼돈 버는 거야. 그럼 분명히 밥 먹을 때 본인이 밥을 살 거야. 근데 1타 강사들이 자기 생활도 없고 나도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뽑고 매니저 두고 뭐 하고 또 학생들 관리하고 머리 터져. 난 그냥 지금이 좋아. 오도바이들 타고 한강 가서 추우면서 오도오도 떨면서 그게 좋아. 재밌어. 또 다음판이 계속 야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겠냐? 찍어주고 편집까지 해주잖아. 개꿀이야. 조투부는 나한테 유튜브를 좀 도와주고 나는 그 친구한테 투자를 도와주고 너무 즐겁잖아. 재밌잖아. 그럼 안 되면 이민 가고 잘 돼도 이민 가고 어차피 가는 건데 사람들은 오 진짜 저 사람 말을 지킨다. 날려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 가지 진짜 제이 들어와. 주식 관련된 거는 제이가 다 들어와. 그냥 잡으면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몇억씩 그냥 막 땡겨. 근데 있잖아 넣어도 그건 좀 더 탑주할 수이스 어디가 힌트 누군가 도와달라고 잊는가 협약 토해 힝 토해 힝 힝 힝 힝 힝